어제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공개한 성명문에서 지난 9월에 없었던 한 가지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Financial Condition, 다시 말해 금융 여건인데요. 연준은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과 금융 여건이 보다 더욱 조여지면서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앞으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대출이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연준의 이번 동결에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있었음이 시사됐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이 오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단 추가 금리 인상 여지는 남겼는데요. 지난 9월과 같이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둔 이른바 매파적 동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번 FOMC가 비둘기파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금리 동결 요인에 주목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미국 내 국내 총진산 GDP 성장률이 4.9%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적지 않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아직 금융 긴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 통화 정책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런 높은 국채 수익률로 인해 가계와 기업들의 차익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지금 수준의 금융 여건이 이어지는 한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몰기지 금리가 8%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파월 의장은 언급하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추세가 울퉁불퉁할 수 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통화 정책은 제한적이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25에서 5.5%인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한적인 범위이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중립금리보다도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분히 높은 수준에 다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인상이 없으리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면해야 될 가치는 더 이상 이런 수준의 고금리와 대량의 적자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내년 초 미국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내 거시경제의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경기를 비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이나 주택 등 가격급 등으로 거시경제 호주와는 무관하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리되는데요. 정치권을 향한 전반적인 불신 또한 경기 전망에 반영된 것도 비관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스트리스 저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실시한 경제 전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가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40% 안팎에서 맴돌고 있고 특히 경제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37%로 보다 더 낮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도가 집계한 10월 소비자 신뢰주세 역시 102.6으로 전달보다 떨어졌는데요. 이는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기존 경기 침체 전망 대신 연착률을 기대하는 낙관으로는 커지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3.7%로 지난 8월과 같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오는데도 미국인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의 절대적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뉴머레이터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평균 커피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될 때 3달러 미만이었지만 올해 2분기 기준 3달러 63센트까지 올랐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신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된 점도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것 또한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경제 비관 전망을 키웠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해 바이젠 대통령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중동 사태는 바이젠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조바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복원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워싱턴 사무소를 복원하고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담당 영사관을 다시금 열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며 내린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바윤 대통령의 공약은 3년이 지나 지난달 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까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분쟁은 바이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다며 중국을 견제하고 또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집중한 그로서는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바이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중지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절 뒷걸음질했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에 소홀했던 것이 아랍권에 부정적 신호를 주게 됐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타임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조치를 되돌리는데 정치적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며 예루살렘 영사관 보고는 그 대표적 사례로 신문은 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성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팔레스타인과 외교 채널이던 예루살렘 영사관을 대사관 산하 팔레스타인 부로 강등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서한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기존 외교적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기존 해석을 복원하기를 희망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뉴욕탐진은 이들 사안을 두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공화당을 환하게 하는 정치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버라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월스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조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오는 6일 다음 주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군축을 주제로 만난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무기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회담이 핵군축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날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전력 상황과 정책 등을 파악해 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기존 핵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군축 협정을 체결했지만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군축 관련 협정을 맺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천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보다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이 정치적 대립 속 앞으로 핵전력 강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물론 야심차게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핵위협을 함께 저지해야 되는 상황에 미국이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회담은 양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산적한 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 관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급격히 악화됐지만 최근 해양과 무역, 상업 문제를 비롯해 수출 통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미국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기 요청은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와도 현재 별도의 군축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6년 2월 장거리 핵무기 감축 협정 만료 이후 핵위협 관리 구상을 담은 비밀문서를 러시아에 보내 협상을 제의했지만 아직 러시아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총 37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유 핵탄두는 약 4490기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